어머머 어머머 애기 복수해 그동안 당했다 옳지 왜 봐라? 쌍쌍쌍 큰일났어 할머니랑 큰공모랑 작은공모랑 주환이 형아까지 온대 집에 지금 온대 애기보러 세상에 눈꼽대 잘 보여야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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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다 애기 좀 상냥하게 잘 대해줘 알았지? 애기 그리고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아빠한테 꼭 말해줘 임시보호 좀 부탁하게 아빠 저 놀러가면 알았지? 덕조 좀 해줘 이쁘이 부탁하겠네 사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세상에 왔다 왔어 누구세요? 왜? 내리러 왔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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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애기 큰 고모야 큰 고모 애기야 싫어하는 큰 고모 흐흐흐흐흐흐흐흫 그동안 당했던거 악물어 애기 2년동안 당했던거 다 물어보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엔진이 형 냄새 그럴 리가 없는데 뒤집어 맞았는데 맨날 흐흐흐흐흐흐흐흫 엔진이 형도 제이 보고싶대 흐흐흐흐흫 제이의 어... 살 맛을 보고 싶은가 보지? 귀여워 아이고 이쁜이가 세상에 손님 좁도 잘해 세상에 야 애 왜 더 윤기가 나지 애가? 어? 귀하게 자라니까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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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누구야 오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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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아이고 착해 세상에 아이고 착해 세상에 아이고 착해 세상에 어? 누구랑 제일 친한지 우리 어... 월드컵 한번 해보자 이쁘다 어? 옳지! 뭐라! 옳지! 어머 어머 어머! 애기 복수해! 그동안 당했다! 옳지! 왜 뭐라? 어디서 와! 아이고 이뻐 세상에! 잘한다! 내가 너한테 잘못된 거 있어? 난 너 사랑한 줄밖에 없어! 사실 제 일을 이 자리에 있게끔 해준 게 누나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오레기가 세상에 자리를 피해버리네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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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나한테 석섭하고 싶어 많지 왜 없어 저런 아기 천사를 왜 그래! 식구 뜯고 맛보고 즐긴 그런 흉악한 고양이가 있다면서? 나 모르는데? 알려줄게! 자료화면 큐! 봤지? 봤지? 바로 이런 고양이야 아 너 진짜 자료화면 넣으면 죽는다 진짜 아이고 우리 궁우한테만 그러는구나 세상에 아빠! 아빠한테는 안 그럴 거지 이쁘니? 물어! 물어! 아이고 아이고 내 사랑! 아이고 저래! 아이고 대상이! 아기야 사람 가리래 사람 가릴 줄 알아 사회생활 너무너무 잘하겠어 이쁘이가 대상이 넌 내 말 안 들어? 안 듣지 고개 놀리잖아 아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냐고? 자료화면 자료화면 꺼래? 아빠야 제발 자료화면 꺼래? 어떻게 키운 걸로? 아이고 그때 2년 동안 누나랑 나랑 엔진이랑 제이랑 같이 지내는데 결국에 합사 실패해가지고 우리 따로 사게 됐잖아 합사 실패라니 너그러운 허 엔진 왕쇠 잡게는 제이를 품으려고 노력했는데 뱃속에 품으려고? 어 이상치는 이 아기야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 깍까를 좀 먹고 싶어 하는데 이 깍까를 과연 누가 줬을 때 가장 맛있게 먹는지 혹은 누가 주면 안 먹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1등 할 것 같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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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패기는 좋군 경과를 경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방에 인정해도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음 맛있겠다 과연 아기가? 먹었어 먹었어 어? 과연? 안 먹어! 안 먹어! 하하하하하하 활짝 활짝 맛있다!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먹긴 먹네 세상에 먹으면 먹어야지 야 애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도 안 먹는데 애기가 진짜 싫어하진 않나 보네 그래도 아유 싫어할 이유가 없지 흐흐흐흐흐흐 싫어할 이유가 왜 없지? 흐흐흐흐 됐어 이제 그만 줘 아우 어쨌든 성공 통과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원자 저요! 그래 엄마 엄마야 자 우리 할머니 과연 제이가 좋아할지 그 제이랑 같이 나눴던 추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제이가 저희 집에 잠깐 맡겨줬을 때 네 예 이렇게 밥을 주니까 좀 친해졌고 네 또 이렇게 배가 고프면 제 방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할 때 너무 귀여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이야 아름다운 추억 기억하네 하하하하하하 아기 오오 야 바로 먹네 바로 기억하지 어 딜레이가 없네 애기가 제이야 사랑해 아이고 세상에 응 아 약간 성성하다 아 애기가 확실히 상냥한 사람을 좋아해 응 엄마 성공 엄마 진짜 빨리 성공했다 어 내가 밥을 준 기억이 있는 어 이거 성공했다 주환아 이제 너 해볼까? 네 주환아 너도 너도 제이와 나는 추억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봐 어 그냥 놀러 왔을 때 어 걔도 사료 혼자 챙겨주고 어 뭐 여러가지 뭐 종합적으로 하하하하하하 종합적으로 잘해줬어? 자 이거 한번 도전해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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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먹자 끼이 아이고 아이고 형아가 주는 거 아이고 이것도 바로 먹네 애기가 아이고 세상에 주환이 형아가 주는 거 잘 먹는구나 세상쓰 아이고 잘 먹네 주환아 빨리 고맙다고 해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마지막으로 작은누나 한번 도전해봅시다 아이고 작은누나 아이고 바로 먹네 이것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세상에 우리 깎아귀신 하하하하 세상에 너무너무 잘 먹네 저희는 내가 한가 하나만 바로 다녀와요 아들이 다행히도 우리 할머니부터 큰고모 작은고모 주환이 형아까지 모두 다 친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이쁘 이쁘 흐으으으으으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근데 주변에 혹시 재이 막 뭐 알거나 이런사람은 없어? 주변에도 꽤 많고 아니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동료의 지인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제이원아 채널을 아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꽤 있어 왜 신기하게도 꽤 있어? 아는 사람 많아 나 알아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 나 저번에 이마트 가서도 나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했는데도 허지타님 아니냐고 말 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 그런 것도 있어 출근하는데 2호선 지하철에서 다닥다닥 붙으니까 사람들이 붙어 있잖아 근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여자애가 제이원아 채널을 보고 있더라고 와우 와... 내가 뜯어 말리고 싶었지 아 왜? 재밌어 아니 다른 좋은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출근 시간에 막 싫어요 누르고 있던 거 아니야? 아니 출근 시간 그 귀한 시간에 왜 제이원아 채널을 보고 있냐고 진짜 어이없네 제이 보고 있어서 다행이지 와나는 안 보고 있었잖아 아 와나 나오면 아마 스킵할 거 같은데 진짜 어이없네 나도 와나 나오면 안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나가 뭐 뭔데? 뭐야 먹는 거야? 와나? 하더라고 너무 싫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와나 나오면 안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네가 싫어하는 거 왜 남들 보게 하니? 나쁜 거만? 아니 좀... 그러니까 나쁘니까 보게 하라고... 아... 어이없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서러우셨군요 많이 서러우셨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분 때문에 서러우신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고모 고모 큰 고모 서러우셨구나 큰 고모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다 간대 고모랑 할머니랑 응? 주환이 형아랑 응? 주환이 형아랑 안녕하세요 우리 제이아 사랑해 아이고 세상에 제이아 잘 있어 잘 있어 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아지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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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엄마가 아프게 아니거든 머리 스탑스 다 와봐 귀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제이아 또 보자 아뜰 오빠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안녕 아빠가 다녔 알아본다니까 갔다 올게 한대